우와, 신기해라. 아, 예쁘다. 국밥, 국밥, 국밥. 이제 제 개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혼자 국밥 먹으러 왔는데요. 한 번 앉아서... 아, 의자 여기 왜 5개 있지? 딱 센터에 앉아서... 시작해볼게요. 일단 부산에 제일 유명한 국밥은 태지국밥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혼자! 특정 포인트 혼자! 먹어보러 할 거예요. 국밥! 우리가... 우리 이거... 첫 예능이잖아! 오 마이 갓! 그러니까요. 우리 맛의 예능! 그래서... 어떻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부산까지 왔는데... 진짜 너무... 완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... 그니까 나 너무 설레요. 그러니까요. 뉴 제인스 코즈! 처음부터 안 맞는데? 안 맞는데? 한 번만 더 해볼까? 한 번만 더 할까? 방금 뭘 말하는 건데? 너 엑스맨이야? 엑스맨. 엑스맨. 예, I'm an 엑스맨. 봐봐. 중강장 매표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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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심돼. 왜 비니 만지고 있어. 뭐야? 머리카락 만져요. 왜? 머리카락 만져요. 폰 다시 개는 분에 넣어. 바다 보니까 뭔가 바다와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듣고 싶어요. 중강장 매표소. 느낌이 다르다. 그러게. 저 건물 봐도 못 볼까, 우리가? 여기서 갑자기 완전 에너지 있게 춤추는 이게 다 해야 되겠다. 세븐, 너 미션 아니야? 고. 아, 어떻게 하면 춤추게 하기. 쩌 가мерикelijk 핸드폰을 가 Bomben raids. 언니들! 아니야, 저 문제는 맞아요. 강하게 가겠어. 근데 나 그거 미션 아니야. 멘밤 모두에게 언덕이 토닥토닥 받기 저녁 먹기 전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손 안 하면 진짜 민망하겠다 언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? 이거 그냥 얘가 들고 있었던 종이야 지금부터 조개구이! 조개구이 100! 딸기 게임에 도전하세요 총 5라운드로 진행! 각 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탈락하는 멤버를 제외한 모두가 올해 시기가 떨어지는 3분 동안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가 좋아! 딸기가 좋아! 하니 하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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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새우 먹고 싶어요 아! 음!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? 하니 하니 하니! 귀여워! 음! 나는... 5개의 차 중에서 다른 차를 마신 라이어 멤버를 찾아주세요 아! 나는 여기! 맞아! 네가 생각하는 그거! 아까 마셔본 맛이야? 아니! 더 마시세요! 더 마시세요! 더 마셔? 더 마셔? 야! 너 눈빛 왜? 응? 야! 너 눈빛 왜? 이 사람 라이어 아니야? 봤어? 아닌가? 아! 근데 그래서 혜인이가 속이 웃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혜인이었으면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잖아 오케이 그럼 나로 해요 저는 우리 아닌 친구들을 위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언니가 되게 입맛이 안 예민해요 뭔지 알죠? 그래서 만약에 전에 마셨던 거를 마셨으면 반응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니 언니인 것 같아 하니 언니인 것 같아 하니 언니인 것 같아 하나, 둘, 셋! 저는요... 라이어가 아닙니다 예! 아! 오 마이 갓! 그러면... 이 말 필요 없어 통해!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